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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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입니다. 얘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에 덜그럭거리는 흔들림이 느껴지시나요? 어 그러네요. 무빙 코일입니다. 안에서 도는 것 같은 느낌. 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에 돌아가는 느낌이 나잖아 노른자. 근데 난 그걸 떠나가지고 얘를 보는데 텀블러가 생각이 나. 아 그치 약간 보온병 느낌이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쓸데없는 소리긴 하는데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오셔가지고 얘 이거를 왜 이렇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디자인이. 그리고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게 무빙 코일이라는 건데 사실 무빙 코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기술적으로는 다 무빙 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랍 열면 있는 거. 다이나믹이랑 컨덴서랑 리본이랑 무빙 코일이랑 다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이 다이나믹이 기본적으로 무빙 코일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얘기가 무빙 코일 안에 음파를 받는 다이어프레임. 진동막이죠. 진동막과 직결한 자기장 속의 가동 코일로부터 전압을 꺼내는 마이크. 사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과 여러분들은 들으면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공학도가 아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진짜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다이나믹도 되는데 컨덴서도 돼. 48V를 이게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오토 디텍트 48V 팬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으로 돌아가. 다이나믹으로 구동이 되다가 컨덴서 그 48V 팬텀 파워를 넣으면은 얘가 모드를 바꿀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걸 감지를 해갖고 다이나믹이 컨덴서도 전환이 된다는 얘기더라구요. 이게 전세계에서 최초로 여기 적용된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따가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에스톤 것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저도요. 뭐 하기도 전부터 저희가 확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그 35회 35회 남쇼 그 테크 어워드 상 받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미 벌써 많이 실력을 검증받은 아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도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에스톤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4 세팅 4 different voi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뭐 보온병 돌리듯이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 밑에 V1, V2 안 하고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돌려야 되겠다. 응.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밑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죠. 밑에서 보컬1, 보컬2, 기타 그리고 다크 다크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구요. 그리고 이거죠. 액티브 앤 패시브 모드 48V 오토 디텍트 펑션 요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빌트인 클래스 A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유니크 소르보탄 인터널 쇽 마운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널 쇽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여러가지 스펙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테크 스펙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일단 무게부터 딱 보면은 어 들어도 무겁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692g 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 다음에 맥시멈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140 이게 좀 가까이에서 큰 사운드를 받아도 특히 패시브 모드에서는 굉장히 큰 레벨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듀서 타입은 무빙 코일이라고 써있죠. 그냥 뭐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도 되고 컨댄서도 되는 뭐 그냥 그런거 그냥 뭐 올인원 다이댄서 응 다 되는 다 댄서 다 정말 뭔 소리야 다 댄서 다 댄서 다 됩니다. 카디오이드 펄라 패턴 단일 패턴 가지고 있고요. 프리퀸시 리스펀스는 20에서 2만까지 가청주퍼스 모미를 다 아우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이제 외관 외관 살펴보고 와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스 모델입니다. 지금 은정씨가 들고 있는데 마치 그 보혼병 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V1 V2 G D G는 기타 D는 다크 이렇게 잘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을 그렇게 아니 이렇게 돌리기 힘들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중간을 돌려야 돼. 여기 야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근데 우리 손이 약간 미끄러... 아 바로 되네. 이렇게 이 포인터가 있나봐요. 손이 미끄러우니까 나는 안 된다. 저는 손이 미끄러워서 안 되네요. 여러분 바꾸기가 힘드니까 하나 해놓으시면 그냥 이걸로 평생 쓰세요. 자 이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700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쇼크 마운트 여기 전용 쇼크 마운트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인풋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잭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수음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패시브 대 액티브 대 다이나믹 대 컨덴서 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참 뭐랄까 한 대 값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고 거기다 보이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실험 삼아 다크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일단은 보컬 원이랑 기타로 한 트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패턴은 저걸로만 다크로만 둘 다 다크로만 받아봤습니다. 원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소비자가 45만원 인 것 같은데요. 세일 들어가서 36만원 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권속가는 45. 권속가는 일단 45만원 실 판매가는 30만원대 중후반. 네네네.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참 좋다. 45 다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 가격이에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 정도로 옵션이 좋은 게 많고 일단 소리가 좋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7b sm7b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조금 더 개에 비해서 좀 기능이 좀 더 뭐랄까 전망스러운 잔 기능들이 많아요.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자 일단 그럼 214부터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니 뒷모습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소리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늘 듣던 소리. 이젠 뭐 그냥 인이 백인 소리죠.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다크 모드입니다. 다크 먼저 들어요? 네. 다크 먼저 일단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일단 먼저 듣고 들으시면 뭔가 좀 확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다크 모드 먼저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니 침묻쓰는 말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름처럼 어때요? 굉장히 다크하죠? 진짜? 다크하죠. 네. 네. 특화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특화된 거로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저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니 내일도 그 애니 침묻쓰는 말 좋아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하세요. 먼저 이게 여기 둘이 같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그 저번 시간 스피릿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이 특정 가요라는 이런 음악 안에서 쓸 수 있는 분포도가 많아졌는데다가 플러스 특정 음악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스프릿 자체가 그 소개를 할 때 그 본명적인 거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 오히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주는 이 텐션 자체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본명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무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사운드 기조적인 게 근데 그게 위화감이 든다기보다는 개성적인 건 개성적인 걸로 오고 지금처럼 이런 특화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편안하게 듣던 그런 마이크 소스적인 사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쓰시게도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소리 잡는 것도 해서 뭐 이렇게 되게 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접근이 없으실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따다닥 돌려서 받고 쓰시고 이게 딱 들었을 때 아까 은철씨가 말씀하셨지만 좀 특이한 예만의 무드가 있어요 기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들하이 때 여기 요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약간 우리가 스텔스 말고 전에 스피릿 같은 경우에 중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흑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미들에서 하이 넘어가는 그 어느 영역등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쎄한 느낌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 약간 그런 감성이 7b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다 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다크 모드를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V1, 2랑 그리고 G랑 이런 모드들은 진짜로 기타 받을 때 G 보컬 받을 때 V 이렇게 돌려가면서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스를 한번 따로따로 들어볼게요 솔직히 아까 다크모드 뭐 그런 스타크래프트 우리나라 성우 대부신 김기현 성우님 엄청 저음이시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이런거 할 때 이 마이크를 다크까지 써가지고 더 땡기면 그런 데서 또 되게 좋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듣다가 바로 다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 어디갔어 소리다 물속에 있죠 물속에 있어요 지금 하이는 뭐 다 쳐냈죠 진짜 없어 이번엔 저기 보컬 들어볼게요 V1 모드입니다 V1 모드 들어봤습니다 시원해 엄청 E1사 한번 들어보죠 E1사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이게 하이가 꽤 좋아 와 이게 하이가 꽤 좋네 오히려 하이는 얘가 좀 더 있네요 그 지금 214를 들어보면 그 하이는 214는 원래 좋지만 214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노래를 받았을 때 중간이 딱 알찬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 요 친구는 거기에 비해서 중간에 약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데 약간 좀 위 조금 더 뒤로 미들 하이 약간 얘기했던 딱 거기에 근데 요렇게 듣다가 214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좀 214가 여기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싹 날리고 얘는 여기서 조금 더 위에 있어 그렇죠 요렇게 그림이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다음에 위에 하이가 생각보다 괜찮고 그런 느낌이죠 생긴 거는 하이 진짜 없게 생겼는데 아예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크모드 듣고 에이 이게 다야 그냥 이랬었는데 다크모드였던 거였죠 그게 다크템플러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운드가 사실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이걸 쓴다면은 전 기타도 그냥 V모드로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기타 모드로 해놓은 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많이 쳐냈어요 아 맞아 좀 많이 쳐냈어요 오히려 미들 쪽을 더 강조한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타도 사실 시원하게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V1이나 2에다 놓고 쓰는 일이 제일 많지 않겠나 지금 보컬 받는 소스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그냥 탕탕해서 받고 차라리 거기서 EQ를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마이크로도 충분히 녹음해가지고 샘플이라든가 데모 혹은 어느 정도의 작업물까지는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되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재주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 대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웬만한 그냥 컨덴서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찬 느낌의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에스톤 중에 지금까지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고 추천해드릴 만한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에스톤이 주는 브랜드의 특성은 일단 뭔지는 알겠어요 확실한 건 정말 외국 뮤지션들의 정서가 정말 진하게 담겨있는 회사라는 거는 좀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브랜드가 다 외국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국 걸 사서 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케이팝이라는 이런 거 왜 자꾸 그러지는데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기어가 기준이 생겼죠 근데 이제 아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더 매니아틱한 매니아틱한 음악의 색이 좀 진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33인이 만약에 그 한국 음악판에 있는 사람들 33인 갖다 놨으면 이일사 같은 거 나왔을 거야 맞아요 이게 안나와 이렇게 다 이 말이야 소리 더 시원해야 됩니다 더 열려야 된다 더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들 하이 말고 미들 쪽 강조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한다고 다 맞아요 그리고 보컬 받았을 때 아 이거 좀 답답합니다 아 맞아 좀 더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이제 그 어느 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33인이 한국인이었다 이러면은 애초에 에스톤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기조가 아예 달랐을 것이다 그냥 여러분 그 음향 쪽은 뭐 저희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답이 없죠 왜냐면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심 음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제 그런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사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외국에 있는 기사님들도 흥분하... 뭐 흥분? 흥분하죠 외국에 있는 기사님들 왜 흥분해서... 훌륭하시죠 근데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음악을 하고 있으면 좀 그쪽에 친화력이 좋은 기어들이 아무래도 작업할 수 있게...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네 안 캔다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되게 팝적으로 잘 써가지고 또 트랙 해외로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중간 영역에 잘 위치를 해 있는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팝 중에서도 빈티지 팝 같은 느낌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랜드 에스톤이었습니다 에스톤 우리가 지금까지 늘 팝필터를 쓰면서도 뭔지 모르고 썼던 몰랐죠 뭐 그냥 에스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텔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스 매니아부터 케이팝까지 모두 가능한 기어였습니다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리코딩 타임!